무섭다 무서워 아니 근데 뿌리기름 성던네 이딴거 어쩌고 지금 여기 온거야? 와 뿌리기름 이거 열렸구나 그게 열린거야? 그런거 같은데 음 오른쪽에도 뭐 있네 응 여기가 이제 돌아나가는 길인가? 근데 보통 저 보스 잡으면 돌아 엘리베이터인데요 아 나중에 가자 잡고 난 뭐야 저거 아이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거지 불안하냐 쟤 그 뭐 슬라임 그건거 같은데 너랑 똑같은데? 미러전 보여주시나? 미러전 보여주시나? 오 굴러서 피해 굴러서? 그렇다면 오 둘이 똑같은거 쓰네 오 오호호 뭐야 너 쟤랑 S 동시에 마셨어? 그러게 그렇게 됐다 소리가 쟤 확실히 쟤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그러게 웬만하면 안써야겠어 쟤네 컷 어? 흑염 승병 아몬? 얘도 존나 쎄보인다 쟤 사근 음 보스 만들기 귀찮았나? 흐흐흐 흑 네 Ornul.. 얘는가? 흑흑흑 하흑 정말 이걸 한 한회차에 다 체험 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오? 오? 마력 데미지 그거구나 경감? 여어양 괜찮네 아 이제 여기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거네 아하 레벨업 한번 해야겠다 오늘 20만원을 갖고 다니네 흐흐흐 편찰 맞네 야 싹 다 핥았네 근데 문제는 여기네 음 이 빛만 따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저기 오른쪽에 별의별 길을 다 만들었네 길이 이어지네 아이템이 있네 오 씨 부자네 여기도 떨어질 수도 있나본데 어 밑에 땅이 보여 그치 뭔가 떨어지면 으아아 미젤할 것 같은 아냐 이건 아니다 어우 응 여긴 아니야 크..잠깐만 뭐가 보여야지 그지? 왼쪽에 달팽이? 여기에 달팽이가 있다는건 우리가 맞게 가고 있다는건가? 위로 올라가보자 지도에서 픽만 짓고 일직선으로 달려서 뭔가 아는게 없다고 여기는? 이 맵은 사람들이? 오우쒸 오우쒸 황금에론 갑부들이 살았네 여기 너무 안보여서 맵핑으로 의존해서 간대 음 나 지금 방에 불 켰어 너무 화내가지고 아하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아까 그 달팽이 쪽 있는데 왜 뭐가 있는건가? 무지개석 떨어뜨려 놓는 소리 나네 나 하나 해놨어 이거 풍뎅이 소리인데 거기 있어? 아 오우 색단팔 그 왼쪽에 뭐 있는듯? 미켈라의 수련이라는걸 먹었다? 여기 오른쪽도 오르막길 있어 어 왼쪽에 누가 지리끼리 싸워 어? 그러네 여긴 뭔데 여기도 오른쪽 뭐있어 그냥 끝이야 이거는? 다 핥으면서 봐야지 여기 없고 없구 없구 반피다이 오케이 오? 수레 오 오 이거 거인이 끄는 수레인데 상자있는거 아니야? 아 이거였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앗 잠깐 이거 아파! 어어 어어 야 여기 좀 센놈 있어 찹쌀개랑 앗 어어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어 이씨 이씨 이게 출혈이다 이 개새끼야 잡았다 어어 쎄 어떤 새끼인지 와 야 근데 이거 마차 어 계속 타고 가면 뭔가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하하하 근데 저 오른쪽이 빛난다? 총 아까 그 뿌려져있는 길 아 이게 그..그거야? 죽이자 오케이 야 근데 뭔가 털 달려있어 어어 오 출혈 쩔어 얘네 왜 그냥 이렇게 박혀서 뭐지 얘네? 얘도 죽여야되잖아 응 아킬레스거든 어어 어어 어 좀 아픈데? 바라그라네 이 샹루무샤키 바라그라네 이 샹루무샤키 바라그라네 이 샹루무샤키 아 스테미너 다 썼네 오! 압제비 압제비 으악 씨바 무슨 연가시같은거 존나 나오네 좋아 템 내놔라 얘네를 죽이기 전까지는 템을 안주나? 응 아 열린다 이야 이게 방패야? 뭐야 저게?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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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거 같은데 지팡이는 방패 표시로나? 등불이면 뭔가 길을 알려줄라나? 어 아니야 이거 횃불 오! 설마 수면 횃불이야 빛을 알려주십시오 뭐 빛이여 뭐 이지랄했는데 그게 설마 이건가? 오오 개쩔어 밝아졌어 ㅋㅋㅋㅋㅋ 뜨거 오 근데 반이 밝아진다? 근데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눈부신대? 흫 이거 뭔가 숨겨진거 뭐 황금종자 아닌거? 황금종자 아닌거? 어 뭐야 황금종자이 오 진짜네? 이런데 있네 아 시바네 이거 드나 안드나 똑같네 시바네 나 진작 내렸어 ㅋㅋㅋㅋ 나 뭐 또 새로운거 보이나 하고 어? 견전 날려주는 애다 나무로 돌아가는 자들의 인도 혹은 배움 여기 아래도 길 있는데 이러면 좀 가봐야되나? 야 이런데 던전도 있어? 어? 얘 뭐 상자 들고 있는 애야 어 저기 황금의 룬 13 아 어디여? 빛 어디갔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로 가면 돼 웬 이벌 늑대가 있어요 꽤 많은데? 왜? 얘는 왜 시간 지나도 안 죽어있어 어디야 여기 대체 뭐 안보이긴 한다 대충 감으로 이쪽 어디인거 같은데 여기 혼자 헤맸으면 바로 알트에프4다 시발 옛날에 닥소2인가에도 이런 구간이 있어서 욕존나 했었던거 같은데 닥소2? 응 심지어 거기 그 게임은 이런 구간에서 존나 무슨 덩치 큰 몬스터가 쫓아와서 계속 괴롭혀 욕존나 했었는데 진짜 맵을 먼저 먹는게 어떠냐구요? 여기다 던전이야 어어 여어씨 여어씨 여기 맵 먹을 수 있긴 하네 음 이게 우리 마지막 조각이구나 그런가봐 이거 왜이렇게 아 살겠다 아 어 급혐 됐어 됐어 아 이걸 발견했어 왜요? 저희가 이거 발견하면 안되는걸? 응? 아 이걸 발견했어 이러는데 못찾길 바랬나? 아 X됐다 나 여기 이 무기랑 상상 진짜 안맞은대로 들어왔나보다 오케이 내가 할게 나 채찍인데 나 내가 더 안맞을수 나한테 맡겨 아니 오? 또 내가 이런건 해줘야지 그게 되나요? 선생님? 냉기다 처음엔 불이었는데 wing ㅋㅋㅋ 가능하지 이래도 군수 안합니까? 800원 ㅋㅋㅋㅋ 야 여기 나 여기 맞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다 근데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때리지 않았어 점프해도 딜이 있어가지고 이게 타 아냐 올라오지 올라오지마 어? 올라오지말라고? 왜 올라오지말라는거야? 뭐 테마나 있는데 아 오케이 길이 여기 있더라고 음.. 또 안 열리는 곳이구나 근데 오른쪽 길이 하나 더 나있네 또 레버 당기러 가야되나보다 어! 선생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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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씨발 돈지랄하러 왔네 하하하하하하 내 팔맥원 오! 근데 잠깐만 하나는 나오나? 아 이러기 저쪽으로 나오네 아 오케이 아니 맞돌이네 오! 위에 뭐있다! 어이 튼튼해 야 이거 냉기로 몰아내면 나 냉기 꺼내도 됨? 냉기? 아까 니가 활로 쏜거 어 어 어 어 그럼 그럼 꺼낸다 잠깐! 으앗! 잠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올거야 어? 혹시 저거 낑겼나? 어 저거 왜 데미지를 안받아? 설마 돌이라서 내 이기한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됐다 됐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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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오오오!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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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똑똑한 새끼들 안 오는거 봐 개새끼 저거 넌 뒤졌지 이제 정빵 들어간다 별로 안 아픈거 같은데? 난 더이상 원거리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여어어 슬 가서 패도 될거 같기도 하고 나이스 야야 오른쪽에서 나온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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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응 저기랑 지금 여기 랭기 쏘는 방향에 길이나 있는데요? 아 그럼 이제 이거 다시 올리고 가는거네 올려오자 가자 지랄났지 어 채찍 쩔어 가수 상대할때 좋다 어어어 이거지 크아 단섭 7 그래 이맛이야 안나왔는데 아 이제 앞으로 알았다 뭔지 알았을 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뭘 얘기하지마 나만 나오는게 어떤템인지 알았어 덜 받는다고 그게 응? 냉기가 여기저거 통과되서 보이네 으음 잠시만 이게 끝이야? 여기가? 저기 반대편 또 있잖아 숨겨진 벽 같은 건 없겠지? 음 봐봐 존나 시원해 보인다 이거 집에 하나 두면 무슨 시스템인거지 이거? 그래 급속도로 시원해지는거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이 뒤에서 난다 응? 뭐가 들려? 이 뒤에서도 뭔가 얼음소리가 에어컨 소리밖에 안들려 지금 와 아 아씨 발 놀래라 어우 깜짝이야 개새끼 개새끼 꼴에 대검 들고 다니네 아이 놀래라 아야 아이쌰 뭐야 저거 어 던지네 어 나 에스트 3개 남았네 어? 니가 뒤진줄 알았어 체력바 다 달아서 나? 나 왜? 나 착시로 보이네 뭐야 여기 아? 이거 봐 저 안에 뭐 있는데요? 어? 어? 저 새끼 뭐임? 뭐 뭐 안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기사인데? 하아 하아 어 씨 왜? 왜? 예고도 없이 막어? 씨발 막어? 막어? 야어 야어 끝 아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그럼 아까 반대편은 길 없었어? 있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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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위험한거 같은데 거기 그 자리 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아 근데 진짜 1600원 아 이거 돈 돈 신경쓰고 쏘면 안돼 됐어 됐어 너 아까 올라... 너 아까 올라왔던 데는 여기냐? 아냐 여기 달라 아니지? 여기에 레버 있는거 아닐까? 아하 저 안쪽에도 길이 있다 조금 sola 쟤는 좀 좋아보이는... 심상치 않은 데요 아잇 뭐야 왜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게 뭐야 야 너랑 나랑 뭔가 분배가 제대로 되어있다 좋아좋아 은방울꽃 구 내가 늘 백스텝하는 이유가 있지 지발놈들 야 이거 같이 가야겠다 일로와 어? 어디어디어디 자 점프 이거? 빨리와 어 나이스 하하하하 뒤에 레버 어?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지? 아 네 여기 지금 벽 없겠지 이거 내리고 가야겠다 위험하네 아이템이 있었구만 응? 하하하하 아니 이 충격에 내려간다고? 그 뒤로가면 이제 우리 길 하나 나왔던거 거기 가야되네 저긴 뭐야 우리 여기 갔었어? 응? 그 길 하하하하 뭐? 아 갔었어요? 꽃 먹었는데잖아 아 헷갈려 여기서 이제 우리 위로 안올라가지 않았나? 어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진짜 아 또 세요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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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아 뭐야 이거, ㅅ발! 우와! 와, 잠깐만! 오, ㅅ발! 우와! 아, 이 새끼 너무 채찍하고 안 맞아, 이 새끼랑 아, 아, 앗!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안 돼! 한 대만 때렸으면... 아, 딜러스 발생해서, ㅅ발! 안 돼! 뭐야, 그 뒤에 아이템 뭐 나왔어? 무슨 뚝배기 같은 거 나왔는데 잠깐만 볼게 인프머리 장로라는 게 나왔거든 인프머리 장로? 신비를 올려준다고? 아, 내 존나 평... 이거 굳이 먹으러 와야 돼, 이걸? 이게 뭐야? 뭐야? 아, 길이... 헷갈리네... 흠... 이거임! 아! 음... 부지라는 생각이 든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어야 돼서... 어... 됐나보다? 응... 가자! 생각보다 금방 왔네? 인골 조각? 근데 이거... 응...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면 돼, 이제, 일로 가서 음... 오! 오! 초반에 뭐가 열렸나봐... 여기... 아, 이거네... 응... 나 한번 찍고 와야겠다... 응... 멀었나? 찍는 데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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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멀지 않았던 기억이... 하... 가보자... 으흠... 좀... 성의 있는 보스였으면 좋겠는데... 하... 던전은 이제 다... 보스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맞아, 내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초회차 때도... 그래서 안 갔던 기억이 있어... 던전을... 음... 기믹이 혼자 하긴 귀찮고... 보스는 맨날... 복붓이라서... 복붓이라서... 같이 하니까 하는 거지, 이거 뭐... 채찍 좋은데? 뭐, 인프머리 고양이 나왔어, 뭐야 이거... 하... 아, 역시... 신성... 약간... 매기는 것 같아... 남아도 싫어하고 안 남아도 싫어하면 어떻게 해... 어, 맞지. 오케이... 부패한 묘직이... 야야야 얘 좀 생긴거 존나 헬챙 야잠만 너가 말한대로 새로운 아 이거 크레토스야? 아 부패뿌려 아래 저 벼락 씨발 저 거의 그냥 보스 야 얘 방금 뭐 할라그랬는데 맞아서 날라갔어 뭐 할라고 하지마 이거나 해줘야겠다 와리가리 아 아 선생님 그 벼락 문제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아 이거 뭐 보스가 그냥 순둥호 쉬고 쳐맞네 뭐가 나온거니 근데요 보스의 성의를 봐달라구요? 제가 이 아이템을 얻기까지의 성의는 안 봐주시나요? 오 약간 스파르타 느낌 나는데 이거 아닌가 괜찮네 음 상의야? 응 상의야 오 멋있는데? 음 뭔가 어울리는 부모를 못 찾겠네 와 근데 왕의 유해가 보다 이거 솔직히 썸네일은 개사기인데 입으면 개 똥찌꺼기 되네 음 여캐룩이라고 이게? 여캐가 입으면 어떻게 뜨는데 이거 그래서 그럼 우리 뭐 하나 얻은건지じゃない? 그거 아니지않아? 맞아 잠깐 찾는 동안 뭐지 아까 불을 어쩌고 였는데 내 안에 불꽃 있으라 이건가 어 그거 맞아 그냥 답답해서 가슴 치는거 아니야 계속 친다 근데 어 소리 달라지나 장비에 따라서 하하하하하하 아니네 아쉽다 목소리났으면 재밌었을텐데 난 어디갔냐고 치고 있어봐 거기 어딨음? 내 안에 불꽃 있으라 내 안에 불꽃 있으라 이거다 너 왜 소리가 안나냐 아 뭐라고? 너 왜 아 나는구나 아 아이구 속 터져 딱 그건데 모먼트가 잠깐만 얘는 그러면은 그 상의 주고 끝이야? 그 상의에 뭔가 옵션이 있나 지하 묘지기의 증표래 그냥 지하 묘지기의 증표래 그냥 지하 묘지기의 증표래 그냥 뭐야? 큰 묘방을 두개나 줬대 아 그렇구만 아 근데 이거 무기 진짜 인간형한테는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하하하하 좀 그러네 그냥 써 나중가면 더 미친놈들 많이 나올텐데 뭐 18만원 들고 다니잖아 아 아잠마 여기 다시 올라가는거잖아 여기 길 아니지 반대야? 아 반대네 다시 던전 가는거잖아 이거 인간형한테는 활쓰자구요? 하하하하 오 근데 방금 여기 밝게 보였어 오 오 나도 봤어 야 잠깐만 저기 끝에 가보니까 어 저기 끝에 뭐가 있다 그지? 매팩? 하하하하 여기서? 아 아 이 새끼들 개쩐다 딱 한번 보여주네 하하하 저기 있었어 근데 저기 뭐 있긴 했는데 우리네 맵을 먹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내가 하나 찍어놨어 아 저기로 가면 맵이야 나 여기서 왜 한번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지? 오? 기억이 나 드디어? 뭔가 덩치 큰 애한테 존나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는데 뭐지? 이 이게 다크소울 2에서 있던 기억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기억이 잘 안나 뭔가 많이 아팠어 애들 왜 다 나자빠져있냐? 아마 그 새끼의 소행이 아닐까 로어 열매 자꾸 주네 어 잠깐만 뭔가 조심해 뭔가 느낌 이상해 알았어 그리고 원래 맵 주변엔 항상 뭐 하나씩 있었어 나 잠깐만 이게 시발 가면 안되는 곳인거 같은데 여기? 오오오 맞지?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거지 이거 잠깐만 그거 해보자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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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다 깨져 어 내려가는 길이 어딘가 옴님이 다크소울 2에서 개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2 기억인가 봐 너 아닌거 같애 지금 내가 보니까 둘 다야 둘 다야? 어 나 여기도 분명히 뭔가 두들겨 맞았어 근데 시발 여기가 어디야? 맞아 뭐야 오른쪽에 똥 뭐야 이거 아 얘네 그거 수명가스 법사들 뭉쳐진거 아 왜 여기 있는거야? 뭐야 이 새끼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수명가스 아닌데? 아픈데? 어 휘석장인의 제작소가 나왔다? 어? 어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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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냐 이런게 있네 존나 기괴하네 뭐야 이거 다 중요한거 주나? 학원에 마력 항아리를 만들 수 있다고? 아 그거 막 터졌을때 파란색으로 터지는 그거 말하는건가? 음 음 아 이거 싸우다보면 스태미너가 그냥 끝까지 사라지네 얘네 다 잡을거야 머리통? 어 하나 남았는데 잡아보자 아 하나 남았어? 아니 이게 도트딜로 들어오네? 음 다시 세마리 되는지 한번 봐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됐어 개 하하하하하하 아 깜짝이야 눈앞에서 생각하고 놀랬네 테스트 확인 완료 오케이 중요한 애쓰 애들 아니라는거 확인됐고 이 뭔가 이상한 기둥 같은게 있네 이거 뭐야 아씨가 이게 어디야 어? 나 뭐 찾았어 어? 어? 기다려봐 내가 있는데 핑 찍어놓고 너한테 갈게 일단 음 오 저 새끼 그거거든? 자기 죽은데 알려주는 왜 걔 있지? 아 그 나 여기서 죽었어요 오케이 어 나인데로 와봐 이제 나좀 찾아줘 너 어딨어? 나 여기 뭔가 이상한 기둥 같은게 있어 기둥? 이거 얘기하는건가? 아 말 타고 온건데 시발 투명 말이라 개 같은거 너 있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씨가 아 근데 여기 뭐 있다 야 저하필 그거네 법사 들어가는고 또 씨발 이거 퍼즐 족같은거 아이 씨발 아이 미친 하하하하하하 야야 그거 움직일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뭐 힌트도 없어 이번에? 아니 이번에 그것도 없다? 야 쟨 뭐냐? 야 쟨 뭐냐? 쟨 뭐야? 하하하하하하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아 그러네 내려가는 길이 있네 아 근데 화똑불 진짜 드럽게 짜다 오 저새끼 움직였는데 방금? 이 새끼 얜 다르네 다르네 와 아 야 씨발 날.. 날싸 이 개 하하하하하하 오 잠깐만 얘 생긴게 좀 달라 빛나 맞지? 이거 뭔가 뭔가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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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이다 나비 죽이니까 나온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저기 또 있다 얘도 약간 분신 느낌인데? 동상끼리 저렇게 엉켜붙어서 싸우는게 힌트인가? 어 또 나왔어 아 둘이 설마 그치? 그치? 붙이면? 동시? 동시죽이나? 아니 둘이 설마 날 때리기에서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 그런거 아닐까? 전혀 아니겠지? 그렇다기엔 팀워크가 너무 좋은데 저새끼가? 아 씨발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 얘네 멈췄다? 오 씨발 깜짝이야 아 아 혹시? 왜? 그거야? 아냐아냐아냐 아니였어 야 걔네 동상 앞에 데려가보자 두마리 그래 얘네 영혼같은거 동상에다 집어넣으면은 동상이 움직이거나 그러는거 아니야? 가능성 있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아 씨발 아 씨발 죽다 자 들어가 아이 들어가라고 몸준다고 자 아이 씨발루마 여기 데려갔어 나머지도 이 둘이 맞는거 같은데 얘네가? 그지? 어 백프로인거 같은데? 아 뭐야 아니 이번엔 힌트도 없어 아 ㅈㄴ 아프네 이 앞에서 죽이나? 의미없을거 아 그럴수도 있어 얘네들 여기서 죽여서 영혼 들어가는걸수도 있어 hir어 이런 이쉬 developed 나 아까 너 말마따나 전화 뭔가 잠자리가 있었는데 잠자리에 뭐가 있다 이 기둥이 뭔가 있나 오 뭐야 왜 또 여기 있어 왜 아 이 지랄이네 이거 분명히 여기 있잖아 뭐가 문제야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뭘 원해 뭐지? 이 석상에 힌트가 있나? 하나는 무기를 두 개 들고 있고 하나는 아닌데 두 개씩 들고 있는데 기다려봐 응 너 왜 앉아 이거 아마 석상이라 안 자는 거 아니야? 자 새끼야 잠시만 힌트 이거 어쩌면 맥거 핀일 수도 있어 뭔가 다른데 찐 힌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오케이 좋아 그런 거 좋아 좋은 자세야 대체 뭐지? 너희들한테 뭐가 결핍돼 있는 거지? 모르겠는디? 뭐지? 뭐야 이 새끼들 아이템도 주긴 주네 두 갈래 선도끼를 주는데 뭘까? 둘이 치고 박고 싸워? 왜 둘이 싸우지? 왜 둘이 싸우지? 왜일까 둘이 싸워 저 새끼들로 문을 때리게 해야되나? 얘네 영혼인거 같긴 한데 아야 흠 아니 진짜 뭘까? 한 놈은 저기 있고 왜? 왜? 힌트가 진짜 이따위밖에 없어? 아 아파 아이템 나왔다 아닌가? 얼리는 건가 이 동작으로? 흐흐흐 누가 음 음 이게 절대 사이가 좋아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기다려봐 근데 이 비석이 말이야 아 아 난 알았다 알았어? 뭔데? 뭐죠? 이거 소환사들이랑 흥석이 하는 게 아닐까? 영체들이랑? 음... 그... 그거보단 잠깐 일로 와볼래? 그러면? 아까 니가 잡았던 그 잠자리 있잖아 난 지금 이 불빛이 되게 힌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응 저 아래에 똥이 있어 똥? 응 응 똥 안보이나 이거? 발 아래? 안보여? 아니 뭐.. 뭐가 에임이 찍히긴 하거든? 근데 이건 내려가는 길이라 아닐 것 같은데 그래? 그니까 소환사를 그니까 영체를 불러서 싸우게 만들자고? 응 그니까 쟤랑 똑같은 영체를 뭔가 불러서 영체랑 쟤네랑 같은 종족이니까 그렇게 싸우게 하면 뭔가 오 일리 있어 근데 쟤랑 똑같은 영체가 어딨어?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말이야 음 음 음 난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어쨌든 얘네 둘을 싸우게 만드는 게 그건 거 같은데 포인트인 거 같은데 맞아 둘이 싸움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게 영체밖에 없을 거 같은데 네 말이 맞는 거 같아 근데 우리 저거를 소환하는 영체가 하나도 없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렇다 비슷한 애라도 한 번 불러볼까 비슷하네 그런 게 있어 어디가 비슷한 거야 그나마? 어? 어? 어디 보자 네 말이 맞는 거 같아 근데 그거 없으면 못 열게 한 것도 좀 양아치긴 하네 만약 그렇다면 그치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뭘까 흠 침입자를 불러모은다? 아닌 것 같고 아, 자꾸 와 제작에도 적에게 던져 주열투성이 유인항아리 나 이거 하나 있으니까 줄게 오? 이걸 끼면?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해서? 아, 인프 대가리를 끼고 오케이 너 좀 눈먼 얘기긴 한데 아냐아냐아냐 모든 걸 시도해보는 게 좋지 자 없다 아니 왜냐면 뭐 별다른 힌트가 아예 없어 주변에 돌아다니는 건 저거밖에 없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만 물어볼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아 오케이 그게 좋지 대답 저거 뭐야 C발 대답 지금 못하는데 이거 봐 그건 뭐 뻔하지 뭐 바로 나오는거 봐 근질근질했지 니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해야된다는 거면 뭐 니 말이 맞네 그런가봐 아 왜 우리 쟤 영체가 없지 근데 아까 내가 오던 길에 발견한 애 아 그래 거기나 가보자 내가 어디갔지? 분명히 찍어놨는데 이거 구별된 설원 지하묘지로 잠깐 다시 가봐 구 구 어 아니 금방이라면 알겠는데 그래도 별로 구미가 땡기잖아요 저 저기서 기껏 갔더니 엿먹은 거 많아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길이 잘 기억은 안 나거든 여기 어디였던 거 같아 너한테 가는 길에 내가 아까 뭐 찍었다 하지 않았어? 뭐 찍었는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응 응 여기 근처인데 찾아봐 한 번 어? 아니 뭐 뭘 찾았다 네? 네 여기야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가잖아 이거 어 여기 있네 빨리 이동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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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벼락 갈기구 뭐 일단 벼락 갈기구 일단 벼락 갈기구 일단 벼락 갈기구 뭐 일단 벼락 갈기구 이 새끼가 늑대 있는 대로 우리를 데려왔네 저기 좀 쎄다 여기서 죽었다 이거지 아니네 더.. 더 가서 죽었네 아니 죽었잖아 영체잖아 근데 왜 영체가 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늦게 걸어가요? 이 새끼는 지평자 표기가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풀었네? 잠깐만 이거 아까 거기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어 느낌 이상한데? 이 새끼? 에이 뭔 소리야 이게? 응? 어 저 아까 그 똥이잖아 아니네 야야 뭔가 이상한데? 왜? 똥뿌린다 오 씨바 뭐야 이 새끼 박격포 쏘는데? 뭐 좀 달라 어어 어 존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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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걔 쫓아가봐 내가 잡을게 어 아니 미친놈 왜왜왜 뭘 부활시킨다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넌 안죽는다고 그렇게 막 끄흑 아우 지랄 아 아 아 죽였는데? 어디 갔거든? 나 있는 데로 간다? 어 야 이 상자 줬다 애가 어? 상자야? 아 이 씨발 야 근데 여기 뭐 성 있어 어? 이거 아까 거기 아니야? 어? 여기 위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야? 가자 이거 말각인데? 허! 어? 나이스 오! 오! 야 됐다 이 깨대네 뭐야 이거 야 아 시발 진짜 아 짜증나네 네 개새끼가 아 이게 되네 너무 창피한데 너 방금 그 할배는 진짜 개새끼네 프롬이 조수로 보이냐구요? 하하 아니 보상을 X같은 걸 줬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입구 알려준 줄 알았지 이씨 하하 그니까 하하 아니 근데요 이렇게 좀 들어갈만하게 만들어놀만한데 이번 거는 앗 앗 오케이 내려가자 여기였지? 그거 밑에 똥덩어리 좀 위험하잖아 응? 응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너가 필요해 근데 아이씨 지쳐 전해가 있었다고 옆에? 전해 풍댕이가 보였다고요? 이리로 와보샘 여기 너의 힘이 필요함 보임? 어? 큰 똥이구나 어 이거? 아하